강원도 강릉 인디언 감자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 상품. 강원도 강릉 청정상수보호구역에서 재배한 인디언 감자 판매합니다. 강원도 강릉 청정상수보호구역에서 재배한 인디언 감자입니다. 판매가격 3kg에 39,000원 택배비 포함 판매합니다. 인디언 감자 종자도 판매합니다. 1kg 10,000원 택배비 5,000원 별도. 강원도 강릉 청정상수보호구역에서 재배한 인디언 감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